오늘의 비율은 원출 스테이 알바 가기 전에 영화 프로필 한번 돌려보셨습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프로필함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며칠 알바 가기 전에 한번 쓱 가려야 합니다. 프로필함이 있네요. 한번 쓱 놓고 추운데 그래도 한 군데 뿌렸네요. 또 그 다음 프로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배우러 살기가 막막하고 빡세네요.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다녀서 프로필 지금까지 넣어봤는데 멋지선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. 한 번이라도 보는게 진짜 거짓말 안하고. 그리고 1%의 희망 때문에 덮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 프로필 넣으러 이동해볼게요. 다행히 또 프로필함이 있었어서 놓고 이렇게 다음 행선지를 이동해보겠습니다. 되게 많네요. 이렇게 펴고 어디서 갔으면 좋겠어요. 프로필 엄청 많네요. 가끔 배우가 배우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프로필이 많다는 거예요. 또 다른 프로필 내러 이동해볼게요. 아.. 빡세네요. 그리고 이 정도 프로필 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동선을 짠 곳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 안 메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쓱 메고 생각지도 못한 오디션 개가 와요. 그래도 한 번 그것 때문에 1%라고 말한 거예요. 여기 서울오떡 보이시죠? 제 친구가 하는 곳인데요. 서울오떡 안 먹고 프로필함 부터 내러 갈게요. 그리고 서울오떡 보이시면 드시면 좋겠어요.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MBC 나오는 트로트 프로그램 있어요. 그것도 한 번씩 더블 S 응원 많이 해주십쇼. 아무튼간 그 다음 프로필 내러 열심히 또 걸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 장소 잘 도착했습니다. 여기도 프로필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 현재 크게 많았는데 도착했네요. 아무튼간 마지막 프로필함을 넣으러 왔는데 없네요. 되게 습돌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. 이게 받아들여야죠. 제가 거부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. 프로필함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. 그 다음 장소 연출 스테이 알바 끼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